deuts읍 19년 Samantha 제발, 이번에는 섹시 Deutsche Man 잘하면 된다 아니다 승부 snip 더 integr sprint 많은 책임이기 때문에 심지어 뒤에 살짝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잠시 저그 한명 호스 랜덤 칼색 랜덤 칼색 랜덤 오리만네 성끝 넣으시나 한번 가볼까 엥 디스플랑 야 드론 지기 좋아 그거 어 이게 끝날 거예요 여기 뭐 4 5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 좀 최대한 한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리버 이런 거 하면은 좀 콜드리는데. 어 더블 렉인 것 같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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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드라! 바로 헬프 가능한가요? 굿 좋아 키드라 잘 땡기 주이소잉 한 대여섯 마리만 보내주도 괜찮겠다 지배 밑 리버 같이 드간 셔틀 점사 포토로 나이스 나이스 리버 죽었어 리버 죽었어 오케이 리버를 상대의 거지같이 사용하네요 자 요래되면 상대는 리버로 방금 약간 점수를 많이 따야되는데 리버가 뭐 별로 하도 못하고 어 죽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수가 없네 질 자신이 없다 라는 것이지 오케이 조금만 지나면은 저도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적으로 어느정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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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자 잡아줘 잡아줘 깔끔하게 잡아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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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안된다 제발 터내라 제발 오케이 어우 좋습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구만 터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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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멈춰있었지 터내라 처음 간다 처음 간다 거기로 해서 이 쪽으로 오니 삼 밑 밑 밑 밑 이와 리로 갓다 저리로 갓다 삼 밑 띠깐쥬 샷 요맨놈 굿 깔끔하네 히드라 그 상당히 잘 하시네요 어? 자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드론이 좀 쌓였기 때문에 자 이제 가스 올리고 발전사 헤릭스 원래 스타는 좀 바빠야 합니다 원래 스타는 약간 바쁘게 하는 게임이 일꾼 한 마리를 뽑더라도 바쁘게 뽑아줘야 돼 오 그치로 바로 떼는데 자 일단 견제를 계속 저 7시가 담당을 하고 어 2루루니 어? 저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시는 완전 실력자이죠 반응 속도가 일단 엄청 빠르니까 든든합니다 자 러드 힐 치고 레어 까지 외곽에 스포거 좀 따라주면서 확실하게 야 10분이 다 되가는데 그래도 발전습도 아주 더디네 아 다시 선클런시 에 이어서 이 9시에 칠러 푸시 아 그게 좀 고통이네 저그링을 일단 한 마리 뽑아서 같이 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즈 아 이 자시 보일업했냐 1업 됐냐? 와! 공 1업 되다보니까 그냥 녹아버리네 내 병력이 장난 아니다 아잉 무기력한 나의 병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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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온타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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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지금 상대가 마음이 급합니다 상대 지금 급할수록 돌아가야되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? 자 급할수록 돌아가야지요 어 아 이제는 다크 붙었다 그냥 어 아 진짜 소급 안된거라가지고 무란하이만 아무피 없이 먹을것으로 일단 어 어 이런거 치고는 좀 예 예 흔들리네 걱정 붙들어매라 이거지 어 제가 다 컸기 때문에 걱정마 붙들어 매이소 5 и 5 5 10 ㄴ 도스옵션 암보르체 하면서 바로 그냥 삐깟 으쑤 오케이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지금 확실하게 잡아주래 말이야 아 역시 해처리를 한 10개는 더 져야 될 것 같애 라마가 막 풀로 돌아가는데도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? 이 게임의 끝은 쟤가 마무리 지는가서 해처리만 쭉쭉 늘어난다 아이가 이봐라 오케이 고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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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도 나름 견제도 좀 하면서 자 잘한다 그저 그저 물량 터져나왔다 와 업차이걸 업이 엄청 잘되있네 코스 딱 막 버글버글하구요 어흐 잘한다 라인가 럴이 컴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200이 일단 차야지 자원이 좌 늘어나면서 미네랄 몇천 뭐 가스 몇천 이래 되는데 10일 어 야 확실히 이 토스가 밑에 둘이 있다보니까 토스가 조금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자원이 모일 일 많아 맞지요 오 센터 오 드라고 다 터지겠다 럴커에 센터 럴커가 또 도움이 안되지 괜찮아 끝나니까 오케이 오랜만에 센큰럿이 갔는데 성공했다 오케이 폭두